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숭이 두 마리의 실종 사건을 다루겠는데요. 단신입니다. 짤막한 뉴스인데 굉장히 발음이 빨라가지고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들어볼게요. 짤막한 뉴스입니다. 비인덱스라는 코너 이름이고요. 옛날에 ABC 뉴스인지, NBC 뉴스인지, ABC 뉴스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플리싱 아메리카라는 코너도 있었어요. 플리싱 아메리카는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게 하는 비리 사건들. 그걸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플리싱이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새어나가는 그런 세금들, 그와 관련된 비리들, 그런 사건들을 파헤치는 그런 코너였는데 인덱스는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전에도 나오진 않거든요. 인덱스는. 색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코너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 미국에는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혼여행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거 몇 번 봐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볼게요. 아, 이도 안 보여지네. And Dallas authorities authorities asking for the public's help. 맞나? Help now. They believe to asking for the public's help. To the index tonight in Dallas authorities asking for the public's help now. They believe to help now. Public's help now. Public's help now까지. 그러니까 인덱스 코너고요. And Dallas. Dallas authorities. Authorities는 그냥 관계 당국 할 때 뭉뚱그려서 관계 당국 이럴 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쓰죠. Authorities라고 전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Dallas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요. 관계 당국은 Asking for the public's help now. Asking for. Asking for.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Public's help now. 예. 국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주어장. 이게 주어시그널이거든요. 이게 주어. Apostle office가 주어예요. 주어. 주어 시그널. Subject signal. 주어 시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이 도와줘. 국민 좀 도와주세요. 국민이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이 도와준다. 국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도와주는 거니까 국민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관계 당국이. 이건 이제 경찰이 이럴 가능성이 없겠죠. 너무 빨라가지고 머리가 아프네. They believe.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The two 타마린 멍키즈 might have been stolen from the 달러스 zoo The two 타마린 멍키즈 might have been stolen from the 달러스 zoo 아 투 그냥 더투가 아니라 그냥 투구나 그렇죠. 처음 나오는 처음 나오는 대상이잖아요. 이게 투 타마린 멍키즈가 그러니까 앞에서 원숭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덜을 붙이는데 정관사 덜을 붙이는데 처음에 등장 첫 등장할 때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덜을 정관사 덜을 붙이고요. 처음 나왔으니까 투 타마린 앞에 엠퍼러라는 말이 붙습니다. 엠퍼러 엠퍼 엠퍼러 엠퍼러 엠퍼러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엠퍼러 엠퍼러 황제 황제 타마린 원숭이에요. 황제 타마린 원숭인데 이 두 마리의 황제 타마린 원숭이가요 might have been stolen stolen 스틸 이게 훔치다잖아요. 스틸이 훔치다인데 stolen 그러니까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might have pp니까 이제 추측이죠. 도난당한 것 같아요. from the zoo from the Dallas zoo 그러니까 동물원 Dallas Dallas 동물원에서 이게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원숭이를 가져간 것 같아요. 도난당한 것 같아요. 트위트라는 말이 다음 사전에 찾아보면 새가 쨉쨉쨉쨉거린다 이런 뜻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이거를 진짜 이해를 못했을 건데 요즘 트위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트위트가 이제 일반 동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트위트를 날렸다는 얘기에요 트위트 트위터를 날렸다 그래서 트윗 계정에다가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어떤 사전입니까 어떤 사내 어떤 남자가 찍힌 사내가 찍힌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어려운데요 여기서 텍티브스가 들리죠 텍티브스 now want to speak to 이렇게 나오는데 men detectives men detectives detective는 형사잖아요 detective는 형사인데 여기서 여기 강세가 두번째 이거 또 강조를 중요하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detectives가 detect의 강세가 있잖아요 detect 그러면요 앞에 있는 게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에요 진짜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분리가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detective의 d가 men에 붙어버려요 men detectives 라고 들립니다 men detectives men detectives 들어보세요 men detectives men detectives men detectives now want to speak to 근데 요게요 지금 명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 나온 다음에 detectives라는 명사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명사가 충돌을 했다는 얘기는 명사는 이게 충돌 여기서 의미가 끊어져 버리는데 여기서 men 어떤 남자의 사진을 올렸다 트위터에 올렸다 그런데 이 남자라는 명사로 의미가 끝났는데 detective라는 명사가 또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고요 speak to 다음에 여기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지금 speak to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말이 여기 speak to 다음에 나온 말이 나오는 말이 a ma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앞에 나가버렸어요 목적어가 앞에 나갔고요 여기는 whom이 되겠는데 whom이라는 목적교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whom이라는가 whom이나 that이나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어떤 남자의 경찰이요 경찰이 어떤 남자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남자는요 어떤 남자냐면 형사들이 지금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고 싶다 형사들이 말을 하고 싶다 형사들은 누구하고 말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용의자하고 말을 하고 싶겠죠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는 용의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의자 사진을 그러니까 트위터에 올렸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을 이제 공개 지금 수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speak to that a photo of a man detectives now want to speak to that a photo of a man detectives now want to speak to the zoo says the monkey's enclosure was compromised the zoo says the monkey's enclosure was compromised speak to the zoo says the monkey's enclosure was compromised speak to the zoo says the monkey's enclosure was compromised 음 여기서 the zoo says the monkey's monkey가 두 마리니까 monkeys monkeys enclosure enclosure someone's enclosure was compromised corn이가 손kids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inclosure는 울타리 정도 되겠죠 울타리 정도 되겠고 원숭이의 울타리 원숭이가 살고 있는 울타리가 훼손이 됐다 누군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거를 훼손시켜 가지고 이 원숭이들을 빼냈다는 얘기죠 원숭이가 울타리가 훼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뭐 뭐 뭐 뭐 뭐 뭐 게딩아웃이라고 나왔어요 모 모 모 getting out follows ... 쭈시 하 por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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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드 레퍼드 getting out 레퍼드 getting out 팔로우스 레퍼드 getting out 팔로우스 레퍼드 getting out 여기서 컴프라마이스드 훼손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미가 끊어졌는데 끊었는데 끊겼는데 팔로우즈라는 동사가 나와버리면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주가 팔로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팔로우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말이 안됩니다 레퍼드 일단 레퍼부터 처리를 해보시죠 레퍼드가 뭡니까 레퍼드 철자로 레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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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드 레퍼드 레오파드라고 읽으면 이게 발음이 안들립니다 레오파드 하는데 레퍼드 그러면 뭔 소린지 몰라요 평소에도 레퍼드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팔로우스 앞에는 거의 들리진 않는데 팔로우스 팔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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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숭고리당당 넘어가는데 굉장히 이건 안 들린다고 봐야 돼요 that follows a leopard getting out 근데 의미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compromise 다음에 문장이 끊어버리거든요 끊어지기 때문에 that follows a leopard getting out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사건 앞사건은 뭡니까 그러니까 monkeys가 원숭이 두 마리가 지금 도난당한 것이 앞사건대시에요 that follows 그 다음에 follows a leopard getting out인데 이 follows가 나오면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follow가 나오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following이 있고요 a following b가 있고 b followed by b가 있어요 b followed by b a 뭐 이렇게 합시다 a follows b a followed by b 이렇게 있는데 이 follow는요 쉬운 말로 after의 개념입니다 be followed by는 before의 개념이에요 before의 개념이에요 before의 개념이니까 앞사건 다음에 아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은요 앞사건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도난당한 다음에 아 표범도 나갔구나 표범이 저기 울타리 밖을 나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follow는 after의 개념이고 be followed by 수동태로 쓰면 이게 before의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a followed follow b는요 a followed by b는 a 하기 전에 b라는 뜻이고요 a 하기 전에 b라는 뜻이고 b followed by b는요 이거는 a 논리 구조 시간의 시퀀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a 하고 나서 b a 하고 나서 b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요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본문으로 내용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사건이 먼저 있던 거예요 앞사건이 나중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앞사건이 있기 전에 레퍼드 표범이 나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앞사건 그러니까 원숭이가 도난당하기 전에 원숭이가 없어 실종되기 전에 실종되기 전에 표범이 나갔어요 표범이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며칠 상간을 두고 며칠 상간인지 몇 주 상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바로 직전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전이었으면 그 표범이 나갔는데 직전이었으면 아마 그 원숭이를 훔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논리를 중요하니까 이거는 필기를 해두셔서 달달달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was also intentionally cut the fence that fence was also intentionally cut 그랬으니까 이것도요 이 fence also 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울타리잖아요 이 울타리는 뭐와 같은 앞에 내용과 어떤 단어와 같습니까 inclose와 같은 의미의 단어다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여기서는 같은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울타리가요 울타리 또한 intentionally cut 그러니까 표범 울타리도요 표범 울타리도 누군가가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cut 잘라버렸다 절단해버렸다 절단했다 아닌데 절단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cut은 어떤 단어와 같습니까 compromise하고 유사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말을 compromise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서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표현을 쓰기 때문에 cut이라는 말을 썼고요 compromise 훼손됐다 절단한 게 훼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게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좀 됐나요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가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빨라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받아쓰시고 확인하시고 외우시고 달달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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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